배가 고파서 호르륵 버그 빈네마 오늘 특별히 더 많이 주신 거 아니죠? 근데 솔직히 2,000원 내고 짜장면 먹기 좀 미안시럽다 짬뽕이 원래 7,000원인데 그럼 지금 3,000원 하는 거라고? 미안시럽지만 와야지 위로 쭉 올라가서 좌측으로 꺾으면 된다고 하네요 내비가 쭉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코너로 들어오면 그 마루를 찾아보세요 어디있었나? 여있네 바로 여있네 여있네 자 도착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찾았는데요 코로나 종료 시까지 짜장면이 2,000원 이거 짬뽕이 3,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왔거든요 오늘 중국 요리가 갑자기 급 땡기더라고요 우리 들어가서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들어와 보세요 배달은 6,000원인데 여기 와서 먹으면 2,000원 와야겠다 와야겠다 미안시럽지만 와야지 그럼 2,000원은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코로나 종료 시까지 어머요 코로나 종료 시까지? 네 아이고야 짬뽕이 원래 7,000원인데 그럼 지금 3,000원 하는 거라고? 네 그건 너무 파격적 아이가? 네 유산술도 괜찮고요 유산술이 뭔지를 모른다 깐풍기도 맛있어요 깐풍기는 뭘로 만드는데? 깐풍기 닭 닭? 네 안녕하세요 소민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용호동을 왔습니다 용호시장 뒷길에 보면은 금하루라고 하는 중국집이 있는데요 여기에 용호동에 중국집 하시는 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봉사활동을 하시는데 동료당이나 독보노인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셨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코로나가 시작하자마자 이제 많은 분들에게 으쌰으쌰하자는 의미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게 내자는 의미로 근데 솔직히 2,000원 내고 짜자마자 먹기엔 좀 미안 싫었다 저도 이렇게 왔지만은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시면은 또 이렇게 운영하시는 부분에 괜찮으실 거라고 봅니다 원래 짬뽕이 이 집에 7,000원인데 지금 3,000원에 하는 거잖아요 정말 재료비만 받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들 손잡고 오시면 되겠네요 2,000원 온 가족이 와서 짜자마자 4그릇 먹고도 8,000원이다 이건 미안 싫으면 안 된다 이거는 와서 탕수육 하나 모여야 된다 탕수육은 원래 가격이고요 탕수육이 원래 숫자가 19,000원인데 지금 15,000원에 드리죠 아 근데 겨울 메뉴로 떡국하고 떡반떡국도 이렇게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주셔서 깜짝 놀랐는데 옆에 보니까 있습니다 본인이 알아서 셀프 단무지하고 양파 먹을 만큼만 떡국부터 먼저 나왔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탕수육부터 먼저 나와요 보통 이게 짜장면 나오고 짬뽕 나오고 탕수육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는 탕수육부터 나옵니다 모든 음식이 다 나왔습니다 탕수육 짜장면 짬뽕 영이 많아요 일단 짜장면 좀 비벼 놓을게요 다 됐고 일단 짜장면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그냥 일반 우리 옛날 짜장 같은 느낌 2,000원에 팔아 하고 되겠나 미얀시리브가 묻어도 되겠나 면컨 너도 아 따뜻하니 맛있네 매장에서 오니까 더 맛있네 너무 맛있어 꼭 먹으러 가기 계속 먹으러 가기 너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 짜장면 입어서 먹으니까는 엄청 맛있어요 배가 고파서 호르륵 먹으면 삐내마 짬뽕 한번 먹어볼게요 짬뽕도 약 많다 오늘 특별히 더 많이 주신 거 아니죠? 솔직히 이거 3000원에 먹기 좀 미안 싫었다 괜찮아요 근데 많이 오면 좋죠? 네 사람 구경도 하고 좋잖아요 좋네 얼큰하다 미니 탱글탱글합니다 우리가 그냥 집에서 쉽게 먹는 그른 짜장면, 그른 탕수육, 그른 짬뽕 맛입니다 우리가 그냥 집에서 쉽게 먹는 그른 짜장면, 그른 탕수육, 그른 짬뽕 맛입니다 조금 더 찡먹파 음 음! 맛있네! 집에서 엄마가 해주는 것 같네 짬뽕하고 만드는 우리 실화 좀 덜어줬습니다 짬뽕! 멋지네요 Combat 흰쐕 초אש ceremonies 단어만들 스시미 소스 짬뽕은 막 매웠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짬뽕 맛 이 공기밥을 주셨는데 제가 이 공기밥 들어갈 구멍은 없습니다 얘는 제가 따로 갖고 갈게요 자자맨이 딴집에 비해 양이 많은 것 같아요 짬뽕도 양 많고 원래 이 정도의 양 그런데도 손님들이 어떤 사람들은 양이 더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없는 시민동네가 되다 보니까 그런 점만 있어요 시장 그런 것도 있지만 없는 사람들이 생각해도 너무 많아요 우리는 노인연권도 받다가 여기 가게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진짜? 네 먹었어 그럼 어쩌노 세월이 좋아지도록 기다려야지 그렇다고 이거 죽을 수도 없고 이 나이 돼가지고 뭐 올해 연세 어떻게 되시는데요? 진짜 설 지나고 나면 68여 젊은 사람도 그러면 힘든데 힘들어요 거기는 그 모습은 멀뚱한데 맞아요 또 거기 이거 두고 이러니까 아마 피도 마침하죠 이거 제 영상 보고 많이 와야 될 건데 어쩌지? 많이 오시겠지 바로 옆에 유료 주차장이 있는데 30분은 무료입니다 짜잠이 호딱 먹고 나가라 그렇다고 딴 데 가서 짜장 먹다가 이제 배기 담백하다 애들도 그래 제일 맛있다고 나 배불러서 못 먹겠다 이제 이건 다 싸 갈란다 양이 많다 탕수육 남은 거는 갖고 갈게요 소스는 안 들어 갈란다 난 만두 하나 남은 거 못 먹겠다 우리 신랑 줘야겠다 몰라요 원래 이거 6,000원 짜리를 지금 2,000원 짜장님 계산할게요 이거 돈 받아야죠 아 돈 받아야죠 당연히 돈 받아야죠 다 받으셔야 돼요 그럼 21,000원 26,000원 되네요 26,000원이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2,000원 짜리 먹는데 우리 카드는 솔직히 좀 그렇지 않나 인간적으로 우리 현금 결제합시다 네네 자 그만 먹고 나왔는데 코로나가 종료 시까지 짜장면이 2,000원 3,000원이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 주위에 계시면 나들이 삼 한번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사장님 네 분들이 너무 친절하고 좋으세요 안에 따뜻하니까 한번 들어와 보세요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우리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